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61선 61선을 살짝 깼지만 다시 한번 바로 해보기 좀 보였고 지금 최대 매몰대에 살짝 윗고리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노력해 좀 소화하면서 다시 전구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줄잉소대입니다. 오늘도 줄잉여러분들의 계좌를 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 그때그때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연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셔야 이해도 빠르고 정말 계좌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케이시코트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케이시코트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케이시코트렐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줄잉여러분들 많이 몰렸다고 말씀드렸죠? 안그래도 고점에서 몰려가지고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내버렸죠. 이게 보면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세 개의 눈봉이 딱 보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던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장기 2평선은 절대 깨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장기 2평선 닿을 때까지 모아가는 자리라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딱 아래꼬리에서 반등이 나오셨네요. 2600원까지 떨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아올리는 모습 포착할 수 있죠. 누군가가 계속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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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횡보를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확률이 크죠. 오늘은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렸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받쳐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KC코트렐은 일단 뉴스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KC코트렐 결국에는 정부에서 저탄소 산업을 위해서 90조를 투자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이때마다 3,800원이었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 산업의 개발과 영향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이 악화되고 파괴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해수면 상승 등 그런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아프다 하는데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지구는 45온면 동안 아주 잘 지내왔습니다. 별로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생명이 줄어들거나 그런 적이 없고 물론 안에 뭐 오염이 좀 있고 파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지만 결국에 아픈 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환경관명을 좀 막아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탄소중립은 새로운 질서가 됐고 대한민국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에게 약속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죠. 조약이 있는데 협약이 있는데 사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탄소중립 협약 같은 거를 다 했죠. 삼성전자도 했고 탄소포집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저탄소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탄소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KC코트렐이 대장으로 부각을 받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뉴스 보시면은 또 KC코트렐 하한가 이 시간에서 KC코트렐이 유상증제가 나오면서 하한가가 나왔죠. 잠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잠깐 보고 가시면은 KC코트렐이 355억 원 근데 중요한 건 주주배정이라는 거예요. 주주배정은 주주들한테 돈 내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술밖에 없어요. 주주들은 보통 자 그리고 KC코트렐은 운영자금과 채용상황금을 먹죠. 자 운영자금은 말씀드렸죠. 대만에 석탄 사업할 때 KC코트렐이 지금 4,500억짜리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유상증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1,460만 주를 발행하고 발행값은 2,400원이네요. 자 2,400원에 이렇게 유상증자의 신주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지금이 이제 하락 전 3,200원이었으니까 평균이 2,700원 정도 될 거다. 2,700원, 2,800원 정도 될 거고 지금은 그 가격을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KC코트렐 아 너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지수 오늘도 지수가 좀 안 좋아서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KC코트렐에 적어주시면은 정말 좋은 타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작이 힘드신 분들은 꼭 KC코트렐 뿐만 아니라 주린수호대 채널에 추천주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라는 가격이 안 사고 갑자기 오른다고 그거 추경교사다 물리신 분들 뜨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혼자 하다가 너무 욕심이 제어가 안 되면은 그냥 맡기세요. 저희한테 맡기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얼마에 오면 사고 얼마에 오면 팔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주식을 하셔야 결국에는 계좌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 24시간 동안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C코트렐 뿐만 아니라 요즘 백광산업이 굉장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뉴스가 나오더니 이렇게 하한가를 만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한가 찍고 25% 마감하고 오늘 살짝 반등을 했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보여줬죠. 백광산업은 어떤 뉴스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광산업은 세만금 투자를 수혜를 받고 그 세만금 투자 때문에 주가와 실적이 고공행진했죠. 보시면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6,000원에서 14,000원까지 약 2배 정도 빠른 시일 안에 2배가 올랐죠. 장땡봉도 이렇게 계속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점 찍고 상한가가 든 부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5%까지 거의 50 몇 퍼센트가 떨어진 거죠. 고점 대비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자 백광산업의 본점을 압수수색한 게 이제 200억대 흥룡이 터졌다는 거예요. 흥룡 터지면 일단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오스템이나 계양전기나 대전의 흥룡을 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또 살아나기도 하고 오스템 같은 경우는 상태를 했죠. 하지만 일단 흥룡이 뜨면 정지가 먹을 수가 있어요. 정지나 상장패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다 튀는 거죠.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팔고 도망가기 때문에 20- 하늘과 가까이 떨어지는 겁니다. 백광산업이 이런 실제로 화학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세만금에서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생산업체 중 하나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나 실제로 일단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로 진카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백광산업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횡령 뉴스가 떠오르면은 성장패지나 그런 가능성이 있죠. 정지가 거리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들 도망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서 이제 해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기서 안에서 공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시가 나오고 번복공시가 나오면은 오르는 모습도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21선을 또 버텨주고 있네요. 오늘같이 참 안 좋은 날에도 21선을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정말 오늘 뭐 막말로 바다의 장초에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춤출 수 있겠죠. 백광산업은 뭐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횡령이 떴다는 거 공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진짜 정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경전기처럼 자 그리고 금양 금양 한번 보시죠. 금양이 이제 공매도가 장난 아니죠. 공매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2차전지 수급 들어오면서 윗골이 보여줬네요. 윗골이 근데 오늘은 왜 윗골이 떴냐 에코프로가 갑자기 던졌죠.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갑자기 금양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산지창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반동적으로 빠진다. 다들 예상하고 있었죠. 사실 여기서 파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최고가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이 부분에서 팔았겠죠. 우리들은 한 번 더 슈팅을 줬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에는 하방은 예정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절은 항상 옳고 적당히 묶고 나오는 게 안전하다. 여기서 욕심내고 신고가까지 욕심냈으면 바로 이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동 죽일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7일 전인데 이렇게 쌍봉을 주고 하방을 줬죠. 지금 그 다음에 행보가 나오고 반등이 크게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올해 반등이 나오면 다들 비중 줄이기로 약속을 다 드렸죠. 갑자기 신고가 부근까지 이렇게 8% 오르면서 오늘 진짜 나 8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정된 수준이었다는 거 공매도가 엄청나게 이제 고점에서 공매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크고 실제로 금양이 그렇죠. 금양도 이제 공매도 쌓이는 금양 코스피의 편입 이후에 주가가 뚝 떨어졌다. 대처장고만 60에서 450만조가 됐다고 하네요. 자 대처장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그걸 갚아야 되죠. 당연히 주식을 제가 빌려 빌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7만원에 빌렸어요. 7만원에 7만원에 백주를 빌리면 700만원이잖아. 근데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지금 주가가 5만원이죠. 뭐 4만원, 5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7만원 주고 주가를 빌렸기 때문에 다시 갚을 때는 이게 700만원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백주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원은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 그래서 갚고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7만원에 빌려 대차 대차를 해요. 대차랑 공매도랑 약간 개념 비슷한데 남의 주식을 빌려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주식을 우리가 계속 들고 가는 그냥 주주야. 2천주 들고 있어. 그래서 대차를 해줍니다. 뭐 누구만 대차를 해 가겠죠. 그게 대차 정보라고 잡히는 거고 이제 7만원에 누가 대차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자를 내고 대차를 빌려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그냥 5만원까지 왔어요. 5만원에 5만원에 갚으면 공매도 쇼커버링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주만 갚으면 되니까 100주만 갚으면은 200만원에 공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5만원대에 갚으면서 또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제 또 창구를 일부러 막 그런 개미들 꼬시기 쉬운 창구를 이렇게 해놨겠죠. 들어오면은 주가가 이제 어? 여기서 사네? 갑자기 오릅니다. 오르면은 다시 파는 거야. 그럼 또 수익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낼 수가 있는 구도라는 거죠. 금향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매도가 좀 필요하긴 한 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몇 배 올라왔는데 지금 6천원에서 거의 15배 올라왔는데 이런 무분별한 상승이 있으면은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엄청난 하방을 맞았죠? 누군가는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승기능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약간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금향까지 이렇게 요즘에 안 좋았던 종목들 봤는데요. 이런 안 좋은 종목들 사시고 불안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싶으신 분들은 상담대면 있는 본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받을 필요도 없고 감정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지 또 수익이 잘 나오는 게 또 주식이고 아 너무 화나 하면서 이거 팔고 바로 옆에 오면 이거 사서 복구할 거야 하는 순간 앙둥 찬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엘포프로가 밀리면서 금양도 오늘 이 꼴에서 밀렸다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도 나가야겠죠? 오늘의 추천주는 비나텍인데요. 비나텍이 뭐하는 기업이냐? 슈퍼 커페스터 사업 사업이 완료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전자부품 유통 전문회사인데 지금은 뭐 슈퍼 커페스터 사업도 하고 소소연료전지 부품의 양산 준비를 위해서 완주의 공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슈퍼 커페스터는 전남감부터 발전선 및 자동차까지 일개에 다르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된다고 적혀져 있네요. 이게 화학전지를 보완하고도 대체해주는 그런 쓰임새인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지식인을 가져왔습니다. 지식글과를 가져왔는데 커페스터의 성능 중 전기용량 성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으로써 전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중요한 거는 충전지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력을 모아서 피로에 따라 방출한다. 생깐마디로 하면 방전됐을 때 이런 슈퍼 커페스터가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확 가동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 소전력을 공급할 목적을 사용한다고 하죠. 기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무조건 필요한거죠. 한마디로 정전시에 동작하는 안전기기 등이 이용되고 있다. 정전이 됐어요. 요즘에 다 전기로 하는건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슈퍼 커페스티로 안전기기 등이 정리력을 공급해줘서 공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거죠. 이런게 커페스티라고 하고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 연료전지 제도 원가 30% 절감 핵심기술 이전 기술 초격차 요즘에 초격차 정말 좋아하죠. 어쨌든 연료전지의 단가를 저감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양산성을 확보해서 기술이 이전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비나텍 이 기술을 줬다는 거예요. 수소 업계에 에코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만큼 기대가 많기 때문에 제2의 삼성전자 이제는 에코프로가 대대죠. 제2의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수소의 대장수로 떠오르는 모서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연료전지사업 수나 하반기 시설투자 주모 하반기 시설투자까지 하면서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잘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수소가 지금 친환경연료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산소포집도 중요하지만 산소중립을 위해서 수소를 많이 사용하겠다고 수소가 관건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수소가 점점 분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나텍 수소연료전지 부품고객스 접촉 물량수주 논의 테스트는 이미 끝났고 이제 물량수주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비나텍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나텍은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뚫어주고 정말 좋은 흐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번 고점을 찍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또 박스권이죠? 지켜주는 자리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새로운 정확하게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 이 구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61선 61선을 이렇게 조금 살짝 깼지만 다시 한번 바로 회복이지는 모습 보였고 지금 최대 매물대 살짝 윗고리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최대 매물대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죠. 전부점도 있고 일단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강의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비나텍이 좀 이렇게 잡지처럼 무갱이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뒷고리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소화하면서 다시 전구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친구입니다. 자, 비나텍 목표가 그리고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충은 이렇게 알려드려요. 매물대가 대충 알려드리는데 하지만 또 비나텍에 어떤 호재가 생길지 모르고 호재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겠죠. 복부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악재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물을 타세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죠. 비나텍 가요 비나텍 가요 비나텍 얼마에 타세요 비나텍 얼마에서부터 어디까지 타세요 타세요 이렇게는 대충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좀 러프하게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그냥 영상으로 밖에 제가 여러분 못 뵙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짚어드리고 있으니깐요. 일단 평단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충용 매수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질들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평상가나 이런 전략들 잘 짜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에코프로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에코프로로 다시 다시 보셔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오르기 전에 지금 나간 영상인데 특히 이렇게 행보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때 추천을 드렸었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봉을 찍고 내려왔고 행보하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는 건 가능하게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하방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반응을 줬을 때 비중을 줄이라고 이런 전략 전략 하나는 또 잘 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믿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정수리를 꼭대기에서 판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잡는 거는 거의 발바닥에서 잡았죠. 조비가 예전부터 구속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이렇게 연장 바닥에서 잘 잡았었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괜찮은 가게 다 잡으셨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늘 또 마이너스 10% 하방 VL까지 걸리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떨어지는구나 주린수워드에서 짰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구나 워낙 이제 그걸 모르는 종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질 겁니다. 일단 에코프로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신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비나틱도 좀 자신 없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린수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